칠라니얼 네 반갑습니다 칠라니얼 먹방 아... 우울할 때, 무려울 때 오늘은 부침개 한 장 땡기네요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우... 스멜... 일단 한쪽을 찢어보겠습니다 잘 안 잡히네요 어... 이 기름진 냄새 외로울 때, 우울할 때 이 기름진 음식을 먹고 힘내세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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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웬만한 사람들은 기억납니다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십쇼 아... 아... 이 부침개는... 또 손으로 뜯어먹어야지 제 맛입니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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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목소리가 좋으니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